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이 기자에게 강의로로 지불한 105만원 10만원도 아니고 110만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05만원이었을까요? 이것도 무석신앙의 의미가 담겨있을까요?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알아보았습니다. 자 보시죠. 네 안녕하십니까 보살님. 네 서울의 소리 정병공 기자라고 합니다. 아까 이명수 기자님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. 그 내용은 혹시 좀 들으셨나요? 뭐 대충은요. 네 어저께 그 스테이트에 방송된 것처럼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씨랑 취재를 하면서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. 근데 여기서 좀 우리 보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이게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105만원을 받았거든요. 보통 원래 100만원을 주는데 5만원짜리 21장 또는 105만원 숫자 105가 지금 들리는 주변 얘기로는 그쪽에서 그 이걸 봐주시는 그런 보살님들이 있나봐요. 도사님하고 그런 분들이 그 이명수 기자를 포섭하려면 이 100만원이 아닌 105를 꼭 맞춰야 된다. 그런 소문이 좀 돌고 있어가지고 혹시 보살님한테 그 105만원이라는게 지금 한게 내가 봤을때는 이 이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잖아. 근데 이 5만원을 뜻하는건 끝자리가 5를 뜻하는거는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까지 5방을 해라 그래요. 아 동서남북 중앙을 5방이라고 한다고요? 근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대선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5방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. 아 5방에 문을 연다. 그치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에 7을 붙이는거는 이제 칠성이고 명줄을 명 건강 이런걸로 우리가 푸는데 네네. 이제 숫자 끝에 5를 붙이는거는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5방에 문을 열어야 되니까 아 네네. 또는 5방에 9서를 재워야 되니까 아 9서를 재운다구요? 네. 그러니까 나쁜거를 재우고 그치. 좋은거는 문을 열어야 되겠지. 문을 연다. 그게 5방. 아 네네. 이해가시죠. 이해갔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는 한거 같아. 네네네. 우리도 이제 그런 예방법을 해주거든.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뭔가 돈을 쓸 때 그 보통 우리는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는데 5자를 붙여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아. 그래서 아마 그랬던거 같아. 우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. 물론 김건희씨가 이 5방의 의미를 담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윤 후보와 김건희씨 주변에 온통 무속인들이니 합리적인 이심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? 실제로 이분들이 그 5방인지 뭔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끝자리도 5 윤석열 후보 차량 끝자리도 5 윤석열 장모 최연순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심지어 김건희씨 전화번호 끝자리도 아 이거 떨린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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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셨습니까? 김건희씨가 매우 아끼는 가세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밝힙니다. 윤석열 캠프의 건진법사와 같이 사술에 능하다는 무속인들이 무려 24명 이상이라는 겁니다. 아. 한 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. 5방이 되려면 25명이야 하는데. 아. 마지막 한 명은 혹시 김건희씨 본인? 윤석열 캠프에선 무속인 논란이 일이자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. 말로는 해산하고 뒤에서는 구판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.